사진 카닥 자동차 애프터마켓 플랫폼 카닥이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 콘티넨탈의 타이어를 최대 45 지하리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카닥은 지난해 기준 글로벌 3위 타이어 업체인 독일 타이어 브랜드 콘티넨탈의 카닥 입점을 기념해 울트라 콘택트 UC6와 맥스 콘택트 MC6 등 2개의 모델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콘티넨탈 울트라 콘택트 UC6는 모든 노면 상태에서 제동 거리를 최대한 줄여주는 타이어로 특히 수막 현상. 맥스 콘택트 MC6는 즉각적 핸들링을 제공하며 일상 주행에서도 네마모 성능 극대화, 소음 저감 등이 특징인 타이어다. 카닥에서 타이어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구매 결제 금액 외에 추가 비용 없이 선택한 정비소에서 장착까지 할 수 있다. 타이어 장착 시공 중 문제가 발생하면 카닥 고객센터를 통해 카닥의 안심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바게리 카닥 CSO 최고 전략 책임자는 콘티넨탈은 지금까지 국산 타이어만 이용해 본 운전자 중 수입 타이어에 관심이 있으면서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과 퍼포먼스를 원하는 고객에게 이상적인 타이어 브랜드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콘티넨탈 타이어를 발휘된 가격에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아 환경닷컴 기자 샤 019에